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서로 더 멋진 미래를 응원하는 아주 설렘이 가득한 그런 장이잖아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에 버금가는 문화상품권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문화상품권이 실용적이고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인트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화상품권 얘기하는데 이렇게 반응 안 좋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럼 문제 나갈게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문화의, 문화의! 네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로 이 졸업작품의 첫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 저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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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이쁘신 분. 네 거기 이쁘신 분. 네? 아니 옆에요. 그쪽 가요. 옆에. 네. 네. 맞습니다. 항상 처음 문제는 연습 문제인가 보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큰 무대에 서는 게 사실 오늘이 처음인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아시게 되실 겁니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에 그림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위야! 우리 그림! 우리 그림! 우리 그림! 그럼 이 아래 그림은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그림! 네 모두 다 맞습니다. 이 두 그림에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달콤한 의욕에 자기 중심을 잃어 퇴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뉴턴은 어땠습니까? 뉴턴은 준비된 노력으로 새 세상을 창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회의 사과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스스로 체화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태를 안기고 변화에 발맞춰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바다를 이끌었습니다.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장창훈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여성분들, 이 명품 브랜드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샤넬, 구찌 맞습니다. 홀로, 네 맞습니다. 우리 에르메스 맞습니다. 옆에 여자분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성분들, 공구 브랜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너무 빨리 맞추셨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군대에서나 집안 어딘가에서 이 남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분명히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포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의 로망이자 셀럽들이 뽑은 선호 브랜드 1위에 뽑힌 샤넬이 전세계 시장 점유율 10%인 걸 감안하면 22%! 제가 사실은 그렇게 끝나는 거였거든요. 춤출 생각도 없었고. 근데 어떻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생활인데 교수님이 춤출하는데 춰야죠. 농담이고요. 사실은 제가 졸업작품을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또 멘탈을 케어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유진희 교수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와두신 모든 교수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어성민 형이 제 멘탈을 케어해 줬는데 제가 열심히 안 했지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감사하신 분은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같이 제 무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으시네요. 옳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은 이번 무대에 홍일점이죠. 멋있네요. 아니, 홍일점이요. 홍일점. 전 줄 알았네요. 제가 21살 때 학교에 왔는데 지금 26살이거든요. 저는 빨리 그냥 졸업을 하고 싶습니다. 왜죠? 네, 왜죠? 너무 오래 있었어요. 저희는 학교를 다닐 때 예능 혼자 의대를 다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끝인가요? 아, 끝인가요? 아, 정말요? 빨리 가고 싶은데요? 빨리 졸업을 하고 싶으신 걸로 정리를 하고 네, 바로 다음 분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학생 장청운으로서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시죠. 파라고 준건요? 으하하하하, 어, 급하게 오신다고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왔다고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주인 여사님 어서오세요. 마지막 축사해요. 와 정말 또 이런 감동을 느끼시네요 인사 되시겠어요 갑자기 부담이 막 분명히 올라오기 전에 다들 준비 안 했다고 간단하게 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와주신 분들이 정말 제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싶고 저는 무엇보다 이 학교에 4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많이 느끼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 4년 동안의 시간만큼 앞으로는 이 4년 만큼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모두 먼저 감사하고 저도 저만을 위해서 보러 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어머니의 비하일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제 여자친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네 분 소감 다 들어갔습니다 봤는데요 네 알았죠 네 반전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주